안녕하세요 패스팟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국견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3대 국민견으로 알려져 있는 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들의 조상인 스탠다드 푸들은 오리 등 야생물새 사냥에 활용되던 견종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오리 암컷을 의미하는 카니쉬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물가에서 천번거리면서 수영을 하는 의미의 푸델로 불렸다고 해요 이렇게 이름에서 유치해 볼 수 있듯이 푸들은 총알에 맞아 떨어진 물새나 오리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푸들은 원래 대형견종이었으나 계량을 하면서 다양한 사이즈의 푸들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스탠다드 푸들, 미디엄 푸들, 미니어처 푸들, 토이 푸들 순으로 크기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푸들은 토이 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이 푸들의 외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체곤은 20-30cm, 체중은 3-4kg 소형견에 속하며 털은 부드럽고 곱슬거리는 것이 특징이고 다양한 모색을 가지고 있는 견종입니다 눈은 아몬드 모양이며 귀는 다소 긴 편으로 볼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짧은 꼬리와 근육질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견종입니다 이어서 토이 푸들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들은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똑똑한 견종이어서 교육을 시키기에 매우 좋은 강아지라고 합니다 또 푸들은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애교와 재롱을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공격성 또한 낮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보호자에 대한 의지와 애정이 고립장애와 분리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조렵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 넘치는 에너지를 잘 소비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털 빠짐은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적지만 곱슬거리는 털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이 푸들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들은 매우 활동적이기 때문에 슬개골탈구를 조심해야 하고 귀가 항상 덮여있기 때문에 웨이도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리디스크, 피부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들 중에서 토이 푸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